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배원하고 있는 박현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요즘 유튜브 상에서 필러에 대한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볼이 홀쭉하다 그래서 볼필러를 맞을 때 주의할 얼굴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차는 얼굴형에 따라 납작한 얼굴형에서 입체감을 주려고 만드는 경우 그 다음에 중안부가 눈에서부터 입까지의 얼굴이 긴 경우에 볼필러를 맞는 경우 그리고 얼굴살과 얼굴뼈의 비율에 따라서 안면윤각 수술에 맞는 경우와 육질이 많은 얼굴에서 맞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1번과 2번의 얼굴형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3번과 4번의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인의 얼굴이 이렇게 납작하다고 해서 그 입체적인 장두형, 얼굴형을 만드는 귀족지방이식을 하려한다는 환자분이 오셨는데요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앞볼필러를 맞아서 이 노란 부분이 뽈떡 튀어나와 있는데 이 환자분이 여기 노란 부분을 이렇게 누르면서 코바닥이 올라오는 거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마는 이러한 현상은 납작한 단두형의 얼굴에서 입체감을 살린다고 볼필러, 이마필러, 턱필러를 맞게 될 경우 노란동그라미, 빨간동그라미 등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겪는 부작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진에서와 같이 그 장두형 서양인과는 달리 단두형 동양인에게서는 이렇게 납작한 얼굴형이 많은데요 납작한 얼굴에 입체감을 살린다고 앞광대 지방이식이나 앞볼필러로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꺼진 얼굴을 올린다고 하는데 파란동그라미에 코 옆 꺼진 팔자주름은 유지인대가 꽉 잡고 있어서 이 필러 맞은 앞볼만 올라오고 팔자주름은 꺼져 있게 돼요 이렇게 성형 몇 번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형한 티가 많이 나는 얼굴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여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얼굴의 상중하 비율에 대한 관한 점인데요 우리나라 사람은 중안부 즉 눈에서부터 입까지의 이 얼굴이 이 중안부 얼굴이 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볼살필러로 이 중간 부분의 볼 부분이 부피가 더 증가하게 되면 가뜩이나 중안부 비율이 큰데 필러로 더 커지게 되니까 그 비율이 맞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 얼굴 비율이 좀 다르죠 얼굴에 가로길이 세로길이 등과 외곽선은 거의 비슷한 반면에 그 눈, 코, 입의 위치가 다르습니다 얼굴에 상중하 비율을 빨간선으로 한번 그려보았는데요 오른쪽에 눈 아래서부터 입까지의 중안부 긴 얼굴에서 가뜩이나 중안부 비율이 큰데 볼필러를 한다고 중간 볼에 뭘 이렇게 자꾸 집어넣다 보면 이 중간 비율에 더 세지고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은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눈에서부터 입까지의 중안부가 길면서 약간 마른 듯한 얼굴도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이 노란선, 빨간선, 파란선 등의 유지인대가 있는데 참고로 이 노란선은 광대주름이 되고요 빨간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팔자주름이 되며 이 파란선은 조울 혹은 입가 볼처짐 라인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볼필러를 하게 되면 주황색 점선 원과 같이 볼필러 부작용으로 볼처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중안부가 큰 벽돌이라고 한다면 하암면보는 작은 벽돌이라 위에서 아래로 처지는 벡터가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굴을 작아지게 하는 양악수술이나 윤곽삼종 등의 안면윤곽뼈수술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관이 작아지면서 눈에서부터 입까지의 중안부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얼굴에서 뒷볼이 꺼졌다고 해서 뒷볼필러를 한다던가 앞볼필러를 하게 되면 그 중안부의 비중이 더욱 커지면서 강남성계의 비율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볼필러를 함으로써 약이 되는 또 주의해야 하는 얼굴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얼굴뼈와 얼굴살 제가 동영상에서 골질, 육질 그런 비율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 육질이 많을 경우에는 그런 필러 필러도 육질이기 때문에 육질이 많은 얼굴에 필러를 더 첨가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그 볼필러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